아니 그러면 형 집에 온 김에 아까 형 얘기했잖아 노래 점수 노래 점수 내기.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기기. 노래 점수 내기 한 번 해서. 똑같이 팀이야 이렇게? 형. 복숭아야 될 거 아니야. 지우가 어떻게 살아. 만약에 우리한테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번에 드시면. 노래방 점수는 노래 잘한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치, 다르지. 진팀, 진팀 볼 한 번 타기로 한 번도 안 해. 뭔 소리야. 야, 무슨 제주도 볼 타러 왔냐고. 아니 아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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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어떻게 까. 그래? 소원 들어주기. 소원 들어주기. 소원 들어주기. 다 들어주는 거야? 어떻게든 다 들어주는 거야? 가수대 연기 잘하네. 그러니까. 가수팀 지면 어떡해? 우리 선곡부터 하자. 뭐 할까? 선곡. 점수 잘난 위주로 해야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아, 목 좀 조금 푸을까? 아, 아, 아.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이래저래 살았다고 생각도 많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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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원곡을 원키로 해야 되는 거죠. 키 바꾸면 안 되는 거지. 원키 원키. 그러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원키 원키. 형, 전국 평균 점수가 85점이래, 이 노래. 아, 괜찮아, 도전. 저거 점수 잘 안 나올 텐데 신나는 거 해야지. 도전, 자. 누구, 누구 먼저야? 너 펄칙 있어요? 내가 먼저야? 내가 원하는 거 해. 아, 너무 높은데. 원키로 해야 된다잖아요. 상민이 형 안 될 텐데. 어우, 시작부터 이렇게 늦네. 아, 역시. 너무 힘이 들잖아. 너무 힘이 들잖아. 그런 나를. 어색하게.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후회할지도 몰라. 음, I don't know. 저거, 저거. 저거. 욕하지 마.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 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사랑해. 사랑해. 여기서 원래 화음 넣지 않아? 그렇지.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잡아야만 하는 걸. 오, 오, 오. 오, 오. 하는 걸. 오, 오. 오, 오. 사랑을 할 거야. 우와, 좋아.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아, 저 저함이 있구나. 맞아, 맞아. 근자 포인트지.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형, 중간에 애들 입는 것 때문에 점수 조금 나올 거야. 중간에 가사에 없는 걸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 왜 지금 얘기해? 아까 노래를 부를 때 그럼. 노래할 때. 툭 쳤어야지. 자, 점수, 점수. 나오는 거죠. 우와! 100점! 우와! 우와! 나왔네,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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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연하지. 100점! 야, 너희들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가. 봐봐. 애들이 넣었잖아. 왜 점수가 그런 생각, 안 좋은 생각 하지 말랬잖아. 확, 그냥. 100점 나와도 동점인데. 자, 석영아. 18번으로 하자. 100번으로 하자. 완벽하게 점수나는 걸 하자. 점수로 들어가자. 뭘로 할까? 빙고 좋아하거든, 나. 빙고. 빙고 좋아하거든, 나. 빙고 좋아하거든. 빙고. 빙고 좋아해. 빙고 좋아해. 빙고. 빙고 좋아해. 빙고. 빙고. 빙고 좋아해. 오케이. 몰라, 나는 거의 따라한다. 모르겠어. 내가 대부분 해볼게 한 번. 내가 대부분 좋아하거든. 가슴을 활짝. 이거 맞잖아, 빙고. 맞아, 맞아. 아, 얘 좋아해. 얘 또. 자, 열심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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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이게 사실. 레이디.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시작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할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할게요. 다시 한 번 시작할게요. 이건 생각 못 했어요. 아싸를. 아싸를 생각 못 했어요. 아싸를 생각 못 했어요. 아, 점수 못 날고 갔네. 아실 것 같아. 자. 이게 뻣뻣하면 점수 안 들어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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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즈드맨! 아싸 또 왔나! 아싸 또 왔나! 기분 좋았으나 노래 가고 가고 하나 둘 셋 넷 커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그 애가 간단한 다 벗어버리기 됐고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룰이야 바라라는 대로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이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끝난 전 시간 아끼고 또 아끼고 가사를 읽어보네. 으아! 나 이상하리라 마사야라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닥 속에도 산 속에도 저 바닥 속에도 어떻게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나란, 나란. 하하하하하 뿔다고 세상을 봐도 지금처럼zel 순 없을 거야 우리나라 노을게만 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나는 게 힘이 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와서 삐고 재미와서 삐고. 재미와서 삐고. 죄송합니다. 야 그냥 가라. 뭐 하는 거냐. 듣기는 좋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완전 이게 지금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